헛! 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This doesn't look like the drink they ordered. Just give this one to Paimon and try making another.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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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냥 시간을 부족하니까요. 아... 또 다른 말은 Lisa, Traveler? 음... 그래서... 배우는 를 뺏어는 사실 가장 가장 큰 문제? 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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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어렵습니다! 죄송nd 저는 percent Gyre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전체의 몸과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야 좋아하던 타vern이 많아요? 네, 그리고 아니요. 정말 정말로 depends on who's making the drinks. 말하자면, 진의 마음이 없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으셨으면 좋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의 말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잘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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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do we have here? Master Zong Li in the Tavern? Wow. All the way from Liwa.